안녕하세요. 연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식입니다. 와 이거 너무 좋아요. 원수씨 어때요?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노래를 이렇게 따로 불러주셔서 되게 동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더 열심히 노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노노를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. 이번 주가 막방이에요. 그리고 오늘이 또 오늘이 FF 50주년이더라고요. FF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50주년을 훌륭해 보세요. 다음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? 두 번째 앨범 최애곡이었던 룰링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